사과 하루의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영국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좋은 이유로는 첫째, 사과의 껍질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의 섬유가 풍부하여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장이 자극을 받아 대변 보는 게 수월해집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칼슘을 섭식하게 되므로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공복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구연산 등의 유기산이 피로의 원인이 되는 젖산을 줄여주고 철분 흡수를 늘려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어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를 밤에 먹게 되면 장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숙면에 방해가 되며 미처 소화가 안 된 식의 섬유가 가스를 만들어 아침에 일어나서도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며 사과의 유기산 등이 위에 산도를 높여 누워 있는 동안 촉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게 좋다고 알고 있지만 농약이 걱정돼서 껍질을 깎아 드시는 분이 계신데 농촌지능청에서 공개한 사과 씻는 방법은 물에 푹 담가 가끔 휘저어주고 시간이 흐른 뒤 흐르는 물에 박박 씻으면 어지간한 농약은 다 씻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용성 농약은 녹아 나가지만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성분들은 물로 씻기지 않으므로 충남대 화학과 이계우 교수는 알코올 도수가 30에서 35도 정도 되는 담근주와 식초를 준비하여 물, 소주, 식초를 10대 1대 1 비율로 5에서 10분 정도 푹 담가 놓고 가끔 한 번씩 휘저어준 다음 물에 박박 비벼 씻어주면 어지간한 농약은 다 씻김으로 껍질째 먹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사과의 효능은 무엇이 있고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과의 효능 첫 번째,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사과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에 쌓인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 경화를 예방하여 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모세혈관 강화 등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므로 혈관 질환 예방 및 개선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비타민C와 사과산 그리고 부연산 등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우리 몸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로를 풀어주며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유기산 팩팅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고혈압에 좋습니다. 사과에는 칼륨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 성분은 체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상투압 작용으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칼륨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을 배출시켜주어 고혈압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당뇨에 좋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나쁜 인식이 많지만 사과가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시험에서 사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도가 높은 편이지만 혈당 지수의 변화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슐린 지수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당이 높더라도 사과의 섬유질이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이랍니다. 단 사과를 드실 때 껍질째 드셔야 이 같은 효능이 있으며 껍질의 플로리진 성분이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여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장 건강에 좋습니다. 사과에는 불용성 섬유소와 수용성 섬유소인 펜틴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므로 장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며 변을 단단하게 하고 변이 잘 통과되도록 도와주어 변비와 설사 예방에도 좋습니다. 따라서 팩틴과 식이섬유는 사과 껍질의 많음으로 되도록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항암작용에 좋습니다. 사과에 합류하고 있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은 인체의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또한 항암작용에 효과가 좋다고 잘 알려진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트리테르페노이드 성분은 항염과 항균작용에 끼어난 성분으로 유방암과 대장암 그리고 간암을 예방해주고 종양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항암작용에 좋은 과일입니다. 일곱 번째, 피부 미용 및 노화 예방에 좋습니다. 사과에 풍부한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 성분들은 체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 흐름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의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과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성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예방 및 피부 미용에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사과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 풍부한 섬유질은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중역, 칼륨 성분은 적절한 혈당이 지속이 되어 공복감을 못 느끼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사과의 껍질에는 우루솔산 성분이 지방을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여 체중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홉 번째,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케르세틴은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특히 기관지나 폐질환을 예방해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에 풍부한 프로안토시아닌은 천식 및 충농증과 같은 알레르기성 염증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기관지 건강 증진에 좋습니다. 사과의 효능 마지막 열 번째,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과에 풍부한 천연 화학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진은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섭취한 사람이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플라보노이드에는 여러 타입이 있는데 치매 예방에 가장 크게 작용한 음식은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차에 든 플라보노이드였다고 합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사과의 당분과 칼륨 성분은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과 시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어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사과의 산은 치아를 부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사과를 드신 후에는 입안을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적당량을 드셔야 몸에 이로운 만큼 사과도 많이 드시면 신체에 산성 물질이 많아져 신체 밸런스가 깨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과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